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김요셉입니다. 제가 온 도시하고 제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처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대동소의합니다. 영어를 해야 될까 말까 해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마트에 갔는데 점원들이 잘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피하나 봤더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제가 이거 얼마야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그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얼굴은 사실은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생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 아버님과 함께 결혼을 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 결혼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슬아에서 자라나면서 오늘 가족의 발견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결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경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미시간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 1959년도에 오셨는데 제가 큰아들로 2남 1녀 중에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너 미국에 가면 그 미국 여자들은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개그를 보셨나? 나는 그런데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막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 여자들이 이쁘다니까 이제 대학을 가면 이쁜 여자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청천병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기대가 있어. 너는 큰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네가 미국에 가서 아무리 많은 미국 여자들이 있어도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미국 가서도 미국 여자랑 데이트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 말씀을 잘 따르시는 분이었는데 미국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면 아내랑 살죠. 그랬더니 아내 말고 또 누구랑 사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적이냐면 제가 큰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모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네 아내는 맏며느리는 그 누구랑 시간 많이 보냈는지 생각을 잘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내냐?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냐? 당연히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죠. 저희 아버님 또 해외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너 생각 잘해라. 왜냐하면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려면 엄마 같은 아내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그 얘기 듣고는 더 헷갈린 거 있죠. 대학을 갔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데이트를 못하겠더라고요. 미국 여자 보면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어머니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데이트 못하고 난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제가 러스앤젤레스라는 한국 교민들이 많은 데 가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교포였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죠. 저는 수출됐다고 하는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게 너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아버지는 외모만 보고 좋아하셨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밖에만 보고 한국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는 바나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란데 아내는 백인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백인, 말하는 것도 백인 또 매너도 백인, 음식 먹는 것도 백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뭐야? 그랬더니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하여간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올해가 저희 25주년이네요. 보니까 25년 동안 사실은 쉬운 결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두 문화가 사실은 바로 충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포스를 노 해버리면 결혼도 시작이 안 되니까 결혼의 시작은 프로포스부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가 허락 안 하면 물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모가 허락 안 하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 이 가족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진짜 결혼은 시작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신체적인 거, 접촉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진짜 부부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결혼식 할 때에 특별히 주례하시는 분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주례를 종종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탁받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몇 번 주례를 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도 하고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가 또 주말마다 되면 토요일날 결혼식이 두 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400건 정도의 결혼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랑보다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주례식장에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그대의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여하거나 가늠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남편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약속하셨죠? 누가 목소리가 컸나요? 신랑이 컸나요? 신부가 컸나요? 그때는 자신 있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결혼식에 처음에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거보다도 그 결혼식의 가장 중심 가장 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 순간이 결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840쌍이 하루에 결혼한답니다. 그중에 거의 400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47%가 이혼율입니다. 미국, 스웨덴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이혼율이 높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아마도 조만간 한국이 또 그 타이틀을 탈환할 것 같아요. 세계의 이혼율 1위 국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많은 주례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냥 결혼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가장 기본인 우리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일까?